시스템 구축방안 시스템 구축방안 5번째 개발구축방법론 및 활용방안에서 개발구축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목표, 개요, 특징, 구성, 기대효과, 개발공정, 산출물 등 여러가지로 설명을 합니다.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써서 목표가 이렇고 거기에 관련된 개요와 이런 방법론에 대한 특징 또 구성에 대한 부분 이렇게 됐을 때 뭐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온다. 그럼 개발공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그거의 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산출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다.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을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.